1분. 1. 2. 게사. 게사. 먹자. 왜 나가는거야. 저기요, 저기요. 저기요. 나가지 마세요. 저기, 1번님. 네? 나가지 마세요. 저 방금 낯쳐먹던 사람이에요. 방금, 그, 음비언은 사람이요? 네. 아니 왜 나가요? 아니 어이가 없는. 왜 나가시냐구요? 아니 방금 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났단 말이에요 박포드 닉네임 그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들하고 그러면은 나초 먹는 소리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저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진짜 맛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? 아니 어디 가 아니 그냥 나는 나초 먹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요 저기요 저기요 나초 안 먹을게요 입원님 나초 안 먹을게요 I promise 나 아무 말도 안 할게요 오케이? 아직 먹고 있어요? 사실 한 조각 남았는데 하나 먹어볼까요? 아 아니요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전 나간다는 소리인지 몰라서요 아 그래요? 예 이번에는 안 나가실 거죠? 네? 그래 볼게요 아 오케이 귀여우시네 같이 그럼 춤 한 번 추죠 가자 시작 나 나 나 나 야 야 나 나 나 뭐 먹지? 나 나 나 아 그것은 바로바로 나초 음 가봅시다 오케이 와 세 번만에 나 이런 사람 처음이야 너무 같이 하고 싶었어요 왜요? 뭔가 세 번 차인 기분이라서요 아 근데 세 번을 만났네요 그러니까 저희 인연이지 않을까요? 네 아 예 일단은 옆에 민가 쪽에 내리긴 하네요 여기 콜리세이소 오 와우 여기 있어요 여기 맞고 계신 거 같은데? 어디가서 맞고 다니지 않습니다 나도 원딘서 콜리진 나 나 오 어 이 노래 아세요? 네 알죠 동년배시네 몇 살이시네 저 2번님이랑 동갑 홀리세이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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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피오키오케오케 와아 이걸 못 잡았어 와우 여기있어 여기 어이히오키? 저 올라가는 중? 아 배율이 없어 아, 배율이 없어? 어, 허허허허허허허 진짜로 맞는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아, 오, 오, 오 팅, 팅 찍어, 팅 찍어 오케이 어, 어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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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어, 잠깐만 이거 빠져야 될거 같애, 잠깐만 아.. 잠깐만 잠깐만 이거.. 이거.. 이렇게 헤어지기 좀 아쉽다 맞죠? 우리 나.. 나초 안.. 안 먹고.. 어디 가실까요? 저희가 어디 가서 죽었죠? 커리.. 커리였나? 한 번 더? 한 번 더? 오케이 한 번 더 다시 담궈보죠 김장 담구셨어요? 김장이요? 자라죠 거북이 아니고 자라예요? 사실 토끼죠 어디로요? 으휴.. 네 아.. 잠깐만.. 아.. 잠깐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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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진짜 맞으신 거 아니죠? 구상 있어요? 주세요 감사합니다.. 주세요? 오케이? 저기.. 그 개 아직 있네요 어디예요? 여기 여기.. 여기 여기.. 담벼락이라 해야 하나? 발소리 뭐야 뭐야 뒤에 있어 뒤에 뒤에 임아! 붙었어 붙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잡아줄게 음.. 그 친구만 봐주시면 돼요 네 네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못 봤는데? 오케이 알았다 이제 커리 한 번 더 가면 이제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어.. 불안한데? 레벨 29시구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.. 치킨 먹어봤어요? 하하하하하하 저 레벨 500입니다 아 그러네요 치킨 뭐 드시고 싶으세요? 근데.. 내일 출근 안 하세요? 카톡 누구야? 남자친구입니다 아 남.. 아..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인명이라고 아 나도 여자친구한테 카톡 해야겠다 아 여자친구 카톡 좀요? 아 여자친구 카톡 좀요? 아 네.. 아 여자친구가 나 너무 보고싶다고 막판 하라는데요? 그러시구마우 하하하하하하 지금이라도 가봐야겠어요 아 이판 하고 갈게요 젠틀맨이기 때문에 누구처럼 만난다고 바로 나가진 않죠 하하하하하하 사연이 있잖아요 뭘 사연이.. 노사연도 아니고 남자친구 이름 뭔데요? 하나 둘 셋 김관.. 어.. 맞나? 저는 안 물어보세요? 없잖아요 하하하하하하 어이가 없네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? 뭐 이렇게 된 거 동영배인 거 같으니까 저는.. 두 살입니다 스물 두 살이요? 네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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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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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래? 나 올해 들은 말 중에 제일 재밌어서 아 제가 스물 두 살이거든요 아.. 제일 안 믿겨 어? 무슨 띠? 하나 둘 셋 말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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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일부러 늦게 얘기하는 거 봐 아 진짜요 무슨 몇 년생? 하나둘 셋 니뇨 음 저 스물 두 살이에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발 진짜 딱 나도 30대 중반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소리야 아니 제가 말띠를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면 아 저거랑 띠동갑이 나오는데 뭘 띠동갑이에요 이 양반아 친구에요 친구 어 말 편하게 할게 아 그래 친구야 아 뭐야 이거 조끼 좀 먹어봐 이 구닥다리 뭐야 오 내 차 차 차 온다 온다 쏴야돼 쏴야돼 쏴죽여 쏴죽여 해봐앞아 어 여기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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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돼 와야돼 그래이ering 야 안전벨트 뱉어? 아뇨아뇨 이거 F 눌러봐 F 누르면 뱉어 나는 그 정도로 베린이 아니야 아 그래? 가비 여기 갈건데 있을 수 있어 아아아아악 고생했다 인마 야 고생했다 인마 야 그거 내리면 안된다 인마 아니 왜 내려 미안해 여자친구가 한판만 딱 더 하래 아 그래 허락받았나보네 여자친구랑 좀 이따 영상통화하기로 했거든 응 너는 안하니 영상통화? 어 우리는 안해 우리는 보고싶으면 그냥 가 어? 근처에 사나보네 응 걸어도 10분이야 와 부럽다 같은 동네야 같은 동네 너는 내일 출근 안해? 22살인데 아 맞네 학교 다녀? 너 22살 아니지? 딱 걸렸어 아 진짜 22살이야 나는 학교 안 다녀 아 그래 나는 학생이야 나 E스포츠학과야 근데 너 나랑 띠동갑인데 아니 띠동갑 잡고 야 아니 왜 그러세요 아줌마 아줌마 진짜 22살이라고 생각하세요? 으악 웃음소리봐 이거 맞아 우리 이모야 아 그러지 말자 아니 너가 먼저 했잖아 아니 내가 웃음소리로 이렇게 저걸 당해야 돼? 아니 근데 웃음소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네 우리 이모가 이쁘셔 칭찬이야 SR 보정기도 여기 있고 어 오케이 야 3배율 줄게 3배율 필요해? 배율 없어? 아니 4배율 넌 나한테 뭐 주는 거 없어? 아까부터 받기만 안해 짜증나게 출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노래 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의료용 키트 밖에 없다 아 어디 사람 없나? 오씨 발소리 가만있어 가만있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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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어디 있어 친구 어디 있어 어 하나 잡았어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쪽으로 왔거든 이쪽에서 오케이 오케이 다가가지 않을게 친구 그 중위에 어디 있어 이쪽에서 죽이는 여기 있어 집 계단 뒤 발소비는 하나밖에 못들었어 아 앞에 있어 들어와 계피 계피 잡았어 잡았어? 아니 못잡았어 손광 깠어 손광 들어가봐 對 OYE 내가 다 양념쳐놨다 맛있게 먹어 고맙짠 어 원가야돼 어디 뭐 시동 거는 거야? 약간 이렇게 목에 시동 걸어져야 하는 스타일이야? 성대모사 다 잘하거든 나 에스파 카리나 성대모사 가는 해볼까? 아 안 듣고 싶어 나 아니야 아니 나 진짜 가는데 똑같아 알았어 어 얘 뭐야 뭐야 잡았다 해볼게 아아 안녕하세요 에스파 언더 위에 하나를 봤어 나이스 시야 칭찬해 오 싸운다 싸운다 하나 기절 하나 기절 그래서 약간 붙어볼까 우리가? 그래 준비됐어 나 알잖아 이제 다 잡아줄게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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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잇 오 뭐야 이거 오른쪽에도 있어 예쿠 어 잠깐만 야 있어 앞에 있다 아 됐어 컷 컷 컷 어? 바사인데? 바사인데? 어 바사 여기 오른쪽에도 있을거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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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파밍할러 가지마 얘네랑 대치하고 있던 애도 있을거고 아니 얘네 와 우리 쐈다 쐈어 일모팀 이쪽 이거 빠지자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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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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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제 싸워야 돼 싸워야 준비하라 아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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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해 안전해 완벽해 완벽해 어 여기 일단 사람 한 명 발견 오케 여기 어 여기도 온다 일단 여기도 한 명 오케이 기절기절 오 구- 야 어디서 송과 이거 모르겠는디 문 좀 닫아줄래 거기 그래 어디서 송거지 사실 아 친구 저기있다, 여기 친구 여기있다. 머리 내밀지 마 이거. 쟤 쟨다. 형습이 와야되거든? 응. 알았어. 그럼 나 이거. 정확히 여기, 오케이. 이미 들어왔나? 어 죽었다. 죽었어, 다 죽었어. 뒤에 애가 싸졌어. 응, 나 있어요? 우탄 90발. 여기 엉덩 내려오거든, 중력? 오케이. 확인. 어. 하나 기절, 하나 기절. 친구도 어디있을까? 나이스. 친구도 어디있을까? 친구 아예 내려갔을거야. 아 내려갔어, 오케이. 어. 와, 가야되는데 이거 오른쪽에 가야되거든? 너 연막탄 몇개 있어? 잠깐만. 엄마, 나 총으로 두개. 그래? 이거 내가 가는길 깔아놓을테니까 우리 저 바위까지 들어가야된다. 어 뭐야? 엄마 삼아서 들어가자. 어. 한참 멀리 걸린다. 어 뛴다 쟤. 어. 봤어 봤어? 여기 집안에 집안에. 1번 빙 집안에. 1번 빙 집안에. 1번 빙 집안에 주심. 1번 집안에? 응. 컷컷컷컷컷. 1번 집안 컷. 오오오오. 굿. 또. 그 이제 집에 라스트 아닌가? 나머지는 또 한명은 막 언덕에 있고 이러면서. 셋이. 셋이라고? 지금. 11시인데? 어. 집 올라가? 어, 확인. 왼쪽으로. 쏘자. 따야돼, 따야돼, 따야돼. 하나 기져, 하나 기져. 아, 안보여. 위에 거 라스트, 라스트. 아우, 야 올라가자, 올라가자.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. 한명 생각해야돼, 한명 꼬추가루 생각해야돼. 어. 야 아직도 집에 있는거 아니겠지? 얘네가 집에 있는거 같은데? 아니겠지. 어, 연막간다. 어, 아 저긴. 저긴. 수류탄 나도 많거든. 아 여깄다 여깄다. 나무 뒤에. 아, 폭 한 번에 같이 가자. 위에, 정상에다가. 자, 가자. 알았어. 하나, 하나. 둘, 셋. 나 오른쪽. 왼쪽, 왼쪽 돌. 왼쪽 돌. 어, 오케이. 나 오른쪽. 아, 이거 자리가. C4 뭐야, 진짜. 아, 여깄다, 여깄다, 여깄다. 아, 여깄다, 여깄다, 여깄다. 오케이. 어. 까 볼게. 죽어. 크로시, 기절. 어, 나이스. 아, 얘네. 두 명이었어? 위에 하나 더. 어. 나이가! 천리. 숨 한 번 줄까? 바로 가자. 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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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, 알라, 알라. 워! 고생했다? 어, 숨격이야. 어. 고생했다. 로비에서 보자. 노 structured. 가사인수에 함께 consequences a whole 그럼 너 처음 치킨이야? 처음은 아닐걸? 아 그래? 어 고생했고 사실 나 솔직하게 고백할게 나 사실 배그 유튜브 작게 하고 있는데 너가 너무 재밌게 해줘가지고 혹시 영상으로 써도 될까? 너 해안 아니야? 어 맞아 나 알고 있었어? 어 어 어 그래? 솔직히 얘기해 나 사실 남자친구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이따 나갈게 오늘의 교훈 내 주위엔 온통 적군밖에 없구나 승 승리